아이콘 crimintaking 그게 뭐 Hydro 놀아주면 악픽 위로빠 노스로빠서 홀딩홀딩 칩스 오버신트 차이저 SE방향에서 화이트하다가 다시 S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칩칩칩칩 칩칩칩 가세요 다 마이콘 이쪽으로 가길까? 각각의 있을걸? 어떻게 하지? 오게니까 오게워! 이쪽으로 방해! 이쪽으로 방해! 이쪽으로 방해! 내려와! 내려와! 사우스로! 사우스로! 사우스! 쪽으로 방해! 쪽 쪽 쪽 쪽 쪽 쪽 쪽! 뒤쪽에 들어가!! 쪽 가! 쪽 가! 왼쪽으로 쭉 빼봐 얘네 뒷편 한번 갔다 주가 주가 environment 주가 environment 주가 environment these three two one 너스 쪽에 얘네 다 지워 너스 쪽에서 다 지워 너스 쪽에 파이팅 예 알았어요 ну 둠에스로 파이팅 ika environment лишuate wypade 노스로 파이팅 노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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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팅 저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Okay. 선수로 선수로 와 선수로 선수로 상대 안 받은 선수로와 다가갑니다 선수로 와 선수로 쟤네 어딘지 확인해줘 저기 좀 먼거같아 오케이 여기에서 건지하시죠? 엠유비 인게지 빠졌나요? 우리 웨스트로 빨리 넘어와요 여기 초크 빨리 넘어와야 돼 웨스트로 와 노스로 와 노스로 돌게 노스 우리에요 노스 우리에요 웨스트로 돌게 사우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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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지 걔네 위치해 사우스로 사우스로 사우스 이스트 여러분 웨스트에 있는 애들 그냥 다 잡아 저 1파티 보자 그냥 웨스트에 있는 애들 잡아 저거 잡아 잡고 사우스 이스트 초크 봐줘 2파티로 2파티로 외동으로 확인해줘 저항 먹고 다 버텨야 돼 웨스트로 여기 대기 낡고 있는 대기 여기 초크 넘어와서 홀딩 고그라미 분들 노스 이스트 한번 치게 links-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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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우스 이스트로 사우스 이스트로 3초 뒤에 노스 웨스트 깊게 갑니다 3 4 3 노스 웨스트 깊게 노스 웨스트 깊게 지우자 지우자 바로 디펜스 준비하고 노스 웨스트 계속 와 노스 웨스트 계속 와 얘네 턴 본다 앞에 턴 본다 디펜스 노스 웨스트 축축 와 고려하면 저희 소 먼저 칠게요 노스 웨스트 축축 와 10초 노스 웨스트 축축 와 괜찮아 잘하고 있어 오즈님 빠르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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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거기 안에 있는 애들 지워봐 나 있는데 3 2 1 노스 웨스트 이 새끼 샷골이야 샷골 잡아 노스 웨스트 잰다 지금 하트 징 하트 징 죽여 나이스 사우스 이스트로 잡챌 많아요 밑에 밑에 노스 웨스트로 축축 땡겨 노스 웨스트로 축축 땡겨 고구려함이 지금 괜찮아요 저희 리그룹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노스 웨스트로 축축 땡겨 고구려함이 살짝 와이비야 신발 땡길 수 있으면 노스로 신발 땡겨 우리 마운트업 해야 돼 노스로 축축 땡겨 노스로 축축 땡겨 뒤에 상황 어때요 내가 마운트업 해서 볼게 노스로 축축 땡겨서 마운트업 하시는 사람 마운트업 해 사우스 안 따라와요 핑 쪽으로 우리 GMK 노스 웨스트 게이트 쪽으로 다 보여주세요 2파티 로스 둘 핑에서 이스트가 노스 이스트로 와 고구려함이 리그룹 할 때까지 안 써 오케이 노스 이스트로 와 오케이 여기 디마 저희 사우스 이스트로 저희 사우스 이스트로 여기 가드 정리 좀 해줘 우리 사우스 크게 빠져있어 노스로 빠져야겠다 확인 확인 QMS QMS 완전 풀푸시 중이야 이거 찾아줘야 될 것 같은데 아 풀푸시 중이야? 잠깐만 대기해봐 지금 영지 안으로 풀푸시에서 들어왔어요 한 스크린 정도 여러분 이쪽으로 앞에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스 앞에 디펜스 대기 대기 카운트 안에 초코루 전부 다 카운트에 기지 5,5,3,2,1 초코루 전부 다 카운트에 기지 제발 제발 다 죽이면 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사우스 이스트로 웨스트 로 뺄게 웨스트 로 뺄게 아이고야 사우스 이스트로 갈게 사우스 에이스트로 갈게 저기 고구려함이 어? 오케이 죽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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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틱 스킬 다 빠지고 서우스에스트 죽추가 죽추가 계속 와야 돼 어쩔수 없어 서우스에스트 아 이거 마운트업 하자 우리 마운트업 하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와야 돼 서우스에스트 죽추가 지금 거의 반 와입이에요 서우스에스트 죽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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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보이면 디스마 엉덩이 노스웨스트로 여기 초크 초크! 여기 초크! 바로 초크드론거 3! 초크! 웨스트 좀만 더 와 노스로 노스로 빼 노스로 0지쪽으로 빼 0지쪽으로 빼 0지쪽으로 빼 0지쪽으로 홀딩 농장에서 나와야 돼 노스로 노스로 와 봐 노스로 와 봐 바로 초크쪽 다 와주세요 3! 여기 초크쪽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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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노스로 빼 언덕 위에서 노스로 쭉 빼 여기서 홀딩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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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지 노스 여러분들 엔터볼로 무긴 쳐봐 영지 아니야 집스가 핑 테리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바로 정평 여기 뭔데요 인계지 빠졌어 노스 이스트 사우스 이스트 디펜서를 준비해 여기서 홀딩 그렇죠 네네 kilometer 4 kommer park box Gravity 스털드 얘 초큼 척 나 다음은 사우스웨스트 사우스웨스트 우리 3초 뒤에 안쪽에 깊게 할게 사우스웨스트로 갑니다 5, 3, 2, 1 사우스웨스트 깊게 한 번 하고 끝내줘 사우스웨스트는 한 번 하고 끝내줘 사우스웨스트는 한 번 하고 끝내줘 사우스웨스트 바로 3, 2, 2 아니 못 좀이나 그냥 치세요 사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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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빽빽빽 이스트로 이스트로